일단 셀린펙트 여행이다 보니까 관광하고 정말 자유여행이 둘 다 저희가 다 느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느꼈을 때는 관광여행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그런 자연이나 풍경이나 관광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에너지를 같이 느끼는 게 정말 좋았고 또 자유여행 때는 각자 맡은 그런 분야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자유여행 때는 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유여행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요. 일단 여행 초보분들은 진짜로 같이 가서 하나씩 관광지를 가면서 열심히 배우고 약간 소개받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둘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섞여서 둘이 같이 하는 게 진짜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 할 때도 약간 토니안 선배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여유를 배운 느낌? 가서 저는 여행하면 무조건 막 돌아다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내 것 하게 뭐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. 네 엠진입니다. 일단은 패키지에 제가 10가지를 넘게 먹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이름도 말해도 되나요? 부바검프라는 곳에 가서 제가 새우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서 새우에 대한 모든 요리를 먹어봤어요. 그게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토니안 선배님하고 무슨 철판에 해물을 막 구워 스테이크랑 해물을 구워먹는 거 했고 그때 막 불쇼도 막 해주시고 그랬거든요. 그것도 진짜 맛있었어요. 거기 완자가 진짜 컸거든요. 네 너무 맛있었어요. 그때가. 아 감사합니다. 해물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. 네 맞아요. 좋습니다. 목소리가 매우 갑자기 밝아지시네요. 네 항상 토니안 올라간 네 그럼 토니안 씨에게 온 질문입니다.